한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클로즈 홀스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무례했다는 의도로 의견을 올려서 이 부분을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.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요.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질 바이든 여산을 높이면서 김건희 여산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비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. 저녁 만찬에서 질 바이든 여산은 굉장히 절제가 된 겸손한 드레스 코드를 유지했다는 제목의 오신 포스트 기다입니다. 반면에 우측에 보시면 네모 상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. 클로즈 홀스 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김건희 여산을 지칭하고 있습니다. 직접 지칭을 해버렸군요. 직접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이 빨래건조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행을 따라하는 옷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을 특히 지칭하는 말로 사실상 그렇게 뉘앙스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